그 다음 지금 보자. We tend to believe.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많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대절 A&B네. 우리는 Be free of 하면은 뭐뭇이 없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것들을 그것들이 없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데? 그 도우즈가. That are socially undesirable.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것은 우리가 없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집이 쎄. 고집이 쎈 건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고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A larg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thinks. 자, large majority 하면은 대다수의 대다수의 일반적 대중들은 public 이럴 땐 대중. 일반적 대중들은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They are more intelligent. 그들이 더 똑똑하다고. 더 공평한 마음이라고. 덜 선입견이 있다고. 그리고 더 능숙하다고. Behind the wheels of an automobile. 자동차. Wheel 뒤에서는. 이 말은 자동차 운전할 때라는 얘기야. 뭐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이렇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This phenomenon is so reliable and ubiquitous. 이러한 현상은. So that.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매우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도처에 존재해서. 신뢰할 만하고 도처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발생해서라는 얘기야.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it은. 여기 앞에 있는 현상.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come to. 뭐뭐하게 대답. 알려지게 되었다. 뭐로써? As the rake-webergen effect. 이 효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이름까지. 그러니까 학자가 연구해서 이름까지 붙인 거지. After Gettysen-Keyler's fictional community. 그래서 이럴 때의 after는 무엇을 따라. 이 Gettysen-Keyler의 가상 공동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소설.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집단. 집단인 거야. 그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rake-webergen effect로 명명됐대. 자, where?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거냐면. 여성들은 아주 강해. 남성들은 아주 잘생겼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야.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데. 평균이 그러면. 그게 가능해?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평균 이상이고. 어떤 사람은 평균 이하여야지만.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이 소설 속에. 그러니까 fictional이라는 얘기는. 가상의 라는 얘기는. 소설상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즉 집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A survey of a one million high school senior. 자, 100만 명.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생들에 대한 이 설문조사는. 대절을 발견하게 되었다. 70%는 생각한다고. 대시아는 또 생각되어 있는 구조지. 그들이 above ever. 평균 이상이다. 리더십 능력에서. 그리고 오직 2%만이 생각했다. 그들이 평균 이하라고. 라는 걸 발견했대. 자, 그리고 능력의 관점에서는. to get along with other. 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 능력의 관점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더니. 모든 학생들은 생각을 했다.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그리고 60%는 생각했다. 그들이 탑 10%에 있다고. 그리고 25%를 또 생각했대. 그들이 탑 1%에 있다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답은 그냥 2번이겠죠. 우리의 흔한 믿음. 우리가 평균보다는 더 낫다는 우리의 흔한 믿음. 이건 명사다. belief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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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